2023년 2월 7일 화요일 여기 라오스 루앙프라방 헨지씨가 8시 30분 정확하게 시간 맞추어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빠구동굴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스키마을 왔다가는 4시간 여정의 가격은 12만 깁 줬습니다. 12만 깁 줬구요. 먼저 와서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이제 우리가 여기? 팔 수 있나? 팔 수 있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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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은데 하나 조 하나 하나 семь 네, 한번 앞에 앉아있을게요. 그쪽으로 앉아있을게요. 저쪽에서 앉아있을게요. 저쪽에서 앉아있을게요. 저쪽에서 앉아있을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 바구가 가입된 곳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모니카입니다. 저는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저는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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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네. 5년 전에. 이탈리아. 약 1주일 동안. 즐거웠어요. 좋은 곳. 좋은 곳. 좋은 곳. 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이아만요. 네. 안녕. 다시 만날게요. 다시 만날게요. 내일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그럼요. 그녀는 여행 지냈습니다. уют. 당신이 혼자서 여행하시나요? 네, 저도요. 13일에 이사람에 왔어요. 이제는 타일랜드에 갔어요. 이제는 라오스에 갔어요. 이제는 캠보즈에 갔어요. 이제는 방콕에 갔어요. 유럽에 갔어요. 유럽에 갔어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얼마나 오래가 오셨어요? 얼마나 오래? 3개월이요. 3개월이요? 저는 일을 안하고, 일을 안하고, 일을 안하고, 일을 안하고, 일을 하고 описании, 일은 저희 liegen 함께beitwtim. 일을 안하고, 일이야말를 채용 price, 마 자서 온 출력 채uppат س Pennions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came the first time to Asia for me, and I come for a long trip for a long travel. good good and you? Yes similar I am traveling for exactly seventy seventy-six days 이때 가고 싶어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왔어요. 처음에 여기로 고통을 воз덟어 왔어요. 호치민, 유럽나이네, 그리고 캄보디아, 두번 동편이요, 그리고 Bangkok. 오우워؟ 여기서 왔어요. 아, 오우워. 네, 네. 그리고 marvel에 이어가 여기고 싶어요. 오우, 라오스에 가면 안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한 명 정도는 오래 남아있어요. 아, 와. 그래서 여기 한 달 동안 남아있어요. 아, 나도. 6일이요. 그런데 내일 내일 오는 날에 가요. 어제 월요일에 솔로봇에서 타이틀랜드에 왔어요. 그리고 2일에 솔로봇에서 솔로봇에서 왔어요. 솔로봇에서 왔어요. 네, 네. 그리고 내일 내일 나의 차량에 이낙을 기일에 가자. 와. 보증을 마치고 하고 하는 날에 가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숙ale에는 샘이. 저기 지갑을 마치고. 아, 아니요. 두 번째로 방치고 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계단에 가면 잘 하기로 했어요. 아, 또한 나머지hou. 네네. 제 입AJ에 들어가면 약간, 그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아, 정말 diferen지요. 아. 아. 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나라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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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항상 담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왕파방에 2년 전 왔습니다. 4 프렌치에 갔다 왔습니다. 4 프렌치에 갔다 왔습니다. 4 프렌치에 갔다 왔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프랑스에 아주 잘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잘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게 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가면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2-3시간 정도,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넌 너무 많은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영어로는 별로 없죠. 아니,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주신가요! 다시 말해 주세요! 너무 즐거운 Mataji 으으으으으으으음 우주의 자막 제공 및 입니다. 바이드로 영화와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